네 우리 사자들은 무리지어 다닙니다. 좁게는 열말이 막힌 수호안까지 모여서 우리 집단을 시장하는 동물이기도 한답니다. 어우 나 지금 피켜주라. 사자들. 분석고 와서 다 끌려 그래요. 어우 우리 쪽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. 우리 사자 모였습니다. 네 우리 우리 오른쪽 맨 끝에 있는 사자가 22대 왕 라이온킹 애니카요. 맨 끝에 여기 딱 앞발 후발 바에다 내려놓은 사자 있죠? 나이 오케입니다.